제가 제 강의가 어렵다는 분들이 있었어요. 저는 주로 참나 얘기를 하니까 내가 참나 설명을 잘 못하나? 그래서 저도 반성을 많이 했어요. 나는 쉽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설명이 어려운가? 쉬운 얘기해 주세요. 사람들이 어려운 얘기를 지금 안 들으려고 합니다. 사실은. 그 얘기 들어야 됩니다. 아니, 이거 영성 전문가가 되겠다는데 전문가 되는 과정에서는 쉬운 것만 해주세요 하면 안 돼요. 그거는 쉬운 것만 해주세요는 정말 수박 거잣기 식으로만 알고 싶어요. 그 분야에 그럴 때는 그 말이 맞는데요.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하면 어려운 책 볼 줄 알아야 돼요. 지금 이 시대가 어려운 책을 못 보는 시대예요. 제가 특히 느낍니다. 저도 유튜브에 동영상의 자료를 유포하는 입장에서 사람들이 쉽게 정보를 구하려고 하지 다 씹어서 소화해주고 자료 PPT로 다 해주길 바라지 어려운 책 읽으세요 그러면 제가 어려운 책도 다 풀어드리는데도요. 그것도 어렵다고 하시는데요. 실제로는 여러분이 더 고생하셔야 돼요. 그렇게 날로 먹는 게 아니에요.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. 어려운 책을 못 읽어내요. 지금 정신력으로. 고전 한 권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. 실제로. 독파를 못 해냅니다. 용어 어려운 건 차치하고라도요. 거기에 담긴 그런 고도의 사유를 따라가 줄 정도의 그런 글을 읽어야 되는데 다들 스마트폰만 봐요. 여기 올라와서 정말 읽기 쉽게 돼서 이미 남들이 몇 번씩 소화해놓은 글만 봅니다. 씹어준 것만 봐요. 어려운 걸 못 읽어내요. 그럼 이게 영성이 떨어져요. 사실 이렇게 되면. 제가 좀 심각하게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. 제가 유튜브에 담고 있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제 강의는요. 난이도가 높아요. 그래서 쉬운 듯 전문가가 되게 도와드리는 게 제 강의의 목표입니다. 그래서 제 강의는 절대 쉽지 않아요. 쉬운 듯 쉽지 않아요. 그게 그렇게라도 안 하면 영성이 바닥칩니다. 진짜로. 어려운 걸 못 읽어요. 대학의 돈은 벌써 어려워요. 못 따라와요. 안 봐요. 사람들이. 쉬운 거 봐요. 쉽게 쉽게만 보면 버전이 정말 낮아져서 하향 평준화되고 끝나요. 조금만 어려운 얘기 들어가면 못 따라와요. 지금 그런 부분도 있어요. 우리 책을 보는 문화가 좋은 게 책을 읽어내려면 여러분이 정말 머리를 써야 되거든요. 책 한 권 읽어내려면. 그렇게 요즘 안 읽습니다. 그런 부분을 저는 보강하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쉬운 거, 어려운 걸 섞어서 하는 거예요. 그걸 좀 따라와 주셔야지 쉬운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그거는 인간이 철학적 사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제 강의도 소화가 안 되면 정말 답이 안 나와요. 제 강의 듣고 소크라테스 재밌네 하고 소크라테스 책 사서 보시면 암담하실걸요. 제 강의 보고 막 우와 장자 재밌네. 중용이 이렇게 재밌는 거였어 하고 딱 사서 보면 천명지 이러면 딱 머리 바로 막힘. 그게 어려워요 실제로. 근데 그거 쓴 사람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인류 영성이 그런 걸 그걸 너무 지당해서 쓴 사람도 있는데 왜 우린 지당하게 못 받아 먹냐는 거죠. 언어의 장벽은 차치하고요. 그거는 풀어야 될 문제고 언어의 장벽이 없다고 했을 때 이해할 수 있겠는가. 그 정도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. 제 강의 듣는 분들은 다 그게 커버가 될 겁니다. 제 강의 계속 듣다 보면 머리 되게 좋아지실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어려운 글도 철학적인 글도 이해하실 수 있는 안목이 생길 거라고 확신합니다.